휘엑스피어 소네트가 여러 우리 주변 문화 현상에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네트를 다시 한 번 특정한 소네트 몇 개를 갖다가 봤는데 보면서 크게 내가 추구하는 두 가지예요. 전형적으로 사랑 이야기이다 라는 그 틀에 의거하면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놓고도 이 사람이 세월을 흘러가면서 세상을 보는 느낌 어떤 세상을 갖다가 느끼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어떤 심경 그걸 어떻게 담았을까 그것을 갖다가 사랑이라는 주제 어쨌든 소네트는 열애시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지금 18번과 130번과 138번 그 세 개를 갖다가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읽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장 내가 그래서 아까 18번을 읽으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지만 혹시 이 시가 휘엑스피어가 언제쯤에 쓰여진 것 같은가 내가 볼 때는 이건 초창기일 것이다. 물론 나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보면 대체로 초창기에 여자 때문에 목매고 몸달아 하던 그 때와 130번을 오게 되면 굉장히 아주 슬기로워지지. 내 애인보다 잘생긴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나 나에게는 그래도 그 여자가 최고나는 거거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사랑도 해봤지만 사랑이 별거던가 결국은 우리가 서로서 거짓말도 하고 또 믿는 척도 하고 그러면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생의 달관이 굉장히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나 사랑의 어떤 주제에 관한 것과 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 이것이 휘엑스피어 소네트가 그냥 막연히 사랑 노름대로 일관하는 시는 아니다. 이 안에 휘엑스피어 소네트를 가지고도 문학 비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한 것이 과연 휘엑스피어가 과연 자기 극을 갖다가 이걸 의도하고 섞였는가 아닐 것이란 말이지. 다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괜히 의미를 보유하려고 이것저것 말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휘엑스피어는 우리가 그랬을 거야. 이 시를 통해서 as you like it. 너네 멋대로 하면 해석하세요. 그럼 있는 우리는 as I like it이 되고 as we like it이 되고 우리 좋을 대로 내 좋을 대로 as we like it이 되고 그게 바로 문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휘엑스피어 소네트는 이런 식으로 보면 154개가 다 이렇게 좀 특이하게 보일 거예요.